어릴 때 저거 봉책에다가 모으고 그랬었는데 다 추억돈네 크크 하지만 그때랑은 다르지 후후 엄마가 든 용돈으로 겨우 한두개 사먹던 시절의 내가 아니라고 크크 어른의 경제력을 보여주지 근데 이 많은 빵을 어떻게 다 처리하지? 야 아무리 그래도 한 박스를 사는 놈이 어딨냐? 크크크 무식하게 많이도 샀다 난 추억으로 한두개 정도 사고 말았는데 임프피가 포켓몬빵 샀다고? 너 어디서 샀음? 나 어제 집 주변 편의점 다 돌았는데도 한 개도 없던데 맞아 맞아 가는 데마다 다 팔렸더라 크크크 정 없으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던가 아니면 편의점 물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가면 살 수 있던데 난 꽤 많이 모았음 크크 오 너 남는 거 있냐 나랑 교환하자 나도 꽤 모았는데 나도 어제 편의점 갔는데 빵이 싸서 옛날처럼 불빛에 비춰서 스티커 미리 볼라 그랬는데 잘 안 보이더라 크크크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다 샀는데 단대기만 다섯개 나와서 빡쳐서 별 가사리 만듬 크크크 볼래? 미친놈 나도 똑같은 거 나와서 그런데 바꿀 사람 있어? 아니면 남는 거 가질 사람? 난 솔직히 저게 왜 유행하는지 모르겠음 인정 크크 고작 스티커든 빵인데 왜 저렇게 인기가 좋은 거야? 어떤 거 구매하시죠? 여러 개 사시면 싸게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